뭔가 이제 일을 확실히 배우신 분 같네요. 사진과 영상도 제공해 주셨지만 이렇게 아예 보고서로 아예 그냥 딱 이렇게 해서 법정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인으로서의 문서들을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를 꾸준히 이렇게 내보내는 방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주변의 아주 첫 건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알리셔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앞날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인생이든 뭐든 사회이든 간에 다 기회가 있으니까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슬라이드는 이제 5, 7번부터 이제 설명을 하셨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시. 지금 투표 실제로 현장에 딱 오자마자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뭐 자세히 화면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저게 풀도 있고 뭐 칼 가위도 있고 뭐 온갖 그 문서구 도구가 다 있습니다. 4일날 투표하고 나서 무슨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사물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표 소극 관리가 이렇게 되면 도대체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저희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말씀을 하고 중간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번에 3구 대선의 3월 4일 사전투표가 1일차였죠. 지금 이 참가님께서는 3월 5일날 아침 5시 7시에 주민센터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3월 5일날 아침에 일찍 도착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책상 위에 칼 풀 뭐 이런 게 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작업 도구들이 봉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투표소에서는 누구도 투표가 진행되는 날 동안에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투표소가 심각하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요. 투표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요. 저 안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첫날 투표하고 끝나고 나서 또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둘째 날 투표하고 또 그 3, 4일 동안 또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당일 투표를 하고 또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사전투표 첫날 둘째 날 그리고 3일 동안 온갖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 투표소의 무결성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자체가 아주 위법과 탈법을 위해서 만든 아주 그냥 조작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25일 날 금요일 날 많은 그런 한국의 오피니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전반부 후반부를 참 잘 썼더구면요. 전반부는 3구 대선에 대한 그런 진단 그리고 후반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제도 부분을 지적했는데 3구 대선의 전반부를 보니까 거의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해서는 야만의 나라가 되어 있다. 그렇게 진단했는데 진짜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야만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5시 30분에는 이제 그걸 하는 건요. 선서 이후에 단말기. 단말기를 이렇게 봉인을 뜯고 있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이거 형식이고요. 실제로 신분증 확인기라고 다 있는데 위조 신분증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냥 신분증 스캐너입니다. 8번이 보니까 본인 확인기가 있는데 위조 신분증 검사 기능이 전혀 전무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위조 신분증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증 확인기는 그냥 스캐너인데요. 스캐너고 그냥 서명을 기록하는 기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신분증을 들고 와도 안양육동에서 일어났죠. 가짜 신분증을 들고 와도 투표지를 나눠주는 그런 결과,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있고요. 이 본인 확인기가 실제로는 주소와 이름과 그다음에 생년월일 정도만 있으면 그냥 다 패싱되는 이런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냥 문이 열려 있다. 도둑놈 들어오라고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4일하고 5일 날 실시됐던 3구 대선의 사전투표에서는 특히 중복투표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전국 차원에서 많이 보고가 됐는데 저희들도 논란 그 자체가 본인 확인에서 소위 사진 대조를 하지 않았던 일들이 속속 많이 발견됐죠? 네. 사진을 대조해도 실제로는 신분증을 위조하면 자기 얼굴을 갖다가 가짜 신분증에 넣어 놓기 때문에 대조해도 차기가 힘든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분증 대조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능 자체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서는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당일날도 와서 투표하기에 투표지를 나눠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그런 ppt에는 지금 찍은 그거가 바로 참가님께서 3월 5일 날 오전 5시에 도착했을 때 개표 사무원들의 책상 상태라는 이야기죠? 네.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대단하네요. 잡다구리하게 봉투도 있고 박스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저 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전날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가 이렇게 투표소 안에서 사무를 하는 거죠. 사무. 그러니까 투표소 안에서 투표소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정한 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월 25일 날 금요일 날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인 모임 한 6200여 명 정도의 전직 현직 교수님들의 모임에서 지적한 것 자체가 어떻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냥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그렇게 법을 해석하느냐 그것은 단순하게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게 3월 4일 날 선거가 끝나니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소 안에 3월 5일 아침에 찍은 사진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도 있고 별 게 다 있네요. 가위도 있고 자도 있고 가위가 좀 확실히 있네요. 네. 뭐 저 안에 보면 박스도 있고요. 저 구석에 보면 박스도 있고 박스도 있고 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이 사전투표소는 그냥 위조공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위조공장이다. 네. 자 그럼 이제 9번이 보면 5시 34분에 관외투표함 봉인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5시 34분에 지금 이 관외사전투표함 투표 종류 이렇게 봉인지 봉인지를 부착을 하는데요. 이 관외사전투표함은 전혀 봉인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냥 이 투표함을 개봉해서 거기서 다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봉투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관외투표 자기들이 그냥 대량으로 중간에 집어넣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투표함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함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함 투표 자체가 안에 무결성이 있다 한들 어차피 저걸 함을 선거가 끝나자마자 깨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투표함을 봉투를 세워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매일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봉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냥 썩 집어넣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선관위가 이번 3구 대선 뿐만 아니라 4.15 총선에 사용한 특수봉인지라는 것은 이게 뭐 비닐 재질로 돼 가지고 떼도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봉인지라는 것은 종이 돼가 뜯고 나면 그냥 파쇄가 파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비닐 그냥 스티커인데요. 비닐 테이프인데 그냥 띄다 붙였다 띄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냥 아무런 표도 나지 않는 이런 엉터리고요. 특히 관외 투표함은 봉인할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아니 봉인을 왜 합니까 어차피 뜯을 건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형식이고 우리 국민들 쏘그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어차피 봉인지는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정교모의 3월 25일 정교모의 그런 성명서에서도 선관위가 사용한 특수봉인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봉인지. 봉인지 이름을 붙였지만 봉인지가 아닌 봉인지를 사용한 것.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했던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네. 봉인지가 전혀 봉인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그냥 국민들 쏘그라고 하는 거죠. 네. 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세상에 참.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으나 마나. 참. 밑에 이름은 건사하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지금 저는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투표함 플라스틱 투표함을 보고 제가 이제 집 앞에 나가면 음식물 쓰레기 그게 있습니다. 함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고. 음식물 쓰레기 똑같네. 음식물 쓰레기 통화하고 똑같이 관리되고 있는 이런 형편없는 지금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의 주권이나 참정권이나 국민들이 던진 소중한 한 표가 다 쓰레기처럼 처리한다. 이렇게 보고도 되겠네. 음식물 쓰레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럼 우리가 쓰레기네요. 우리가. 저희가 쓰레기가 아니고 선관위가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를 쓰레기로 보는 거네. 네. 그래서 저희는 선관위 직원들하고 대한민국에서 같이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도 거부를 했더군요. 자기들은 헌법기간이니까. 네. 간담회 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이 상책이죠. 뭐 불이 어떤 불이 붙을지. 화약고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선거의 화약고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화약고가 터져가지고 그냥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이 2,900명 정도가 되는데 2,900명 정도 중에서 한 명도 이렇게 양심발언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굉장히 이렇게 거의 조폭 집단처럼 이렇게 변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선관위 직원들 선거 끝나면 전부 이렇게 다른데 발령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헛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뭔가 양심에 끌여서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참 이게 선관위가 아주 악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송영길 전당대표가 요즘에 절을 많이 다니는 모양이에요. 전국 절을. 통도사 가는 길에 그런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사진 찍어놨더구먼요.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참 오늘 방송을 하나 내보내려고 하는데 다 알 거라고요.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송영길은 김어준의 더 플랜에 출연해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2018년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죠. 탄핵 이후에 꾹 닫으면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악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는 이번에 우상호 씨하고 함께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걸 다 알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사전투표의 위험성 그리고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개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위험성도 알고 있겠지만 3구 대선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분께서는 혼자서 박수치신 분이죠 그렇게 하고 간격에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좋은 그런 대한민국의 절은 참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을 다 주유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물건을 하나 훔쳐도 다 수사를 받고 큰 물건을 훔치면 감옥을 가는데 선거라는 것으로 이렇게 참 문제 삼은데 이게 절에 다닐 일일지 모르겠으면 대한민국 검찰은 뭐 하는지 경찰은 뭐 하는지 정말 세금 불복운동이라도 벌려야 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투표지를 훔치는 것은 그냥 반칙 그러니까 축구에서 그냥 반칙을 해서 이기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장에서 반칙은 늘 항상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그냥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그냥 반칙의 일종일 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86운동권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옥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시각에 가까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통진당의 당내 경선에서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지만 외부인들에게 충격이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충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전혀 충격이 아니죠 그냥 뭐 백태클 심한 태클이나 아니면 그냥 뭐 주의 하나 정도에 줄 정도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는 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부정선거 범죄라고 전혀 인식이 없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하시죠 what